쇼츠 뭐가 바뀌어야 되거든 모양이 지금 어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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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들어갔다 들어갔다 이건 들어갔다 그렇지 안녕하세요 나는 설명충인겨 집차사가 지피는 모습 보고 호들갑 떠는 거 봤는겨 집차사는 공략을 알게 잡히자마자 둘이 호들갑던 것이요 육각통이 잡힐 때 발두개가 양쪽을 잡고 가운데 집게발이 뚜껑밖에 아닌 안쪽으로 들어간 거 보이는겨 저래 잡으면 집게가 들어올리면서 무게중심이 아래로 쳐지고 집게 가운데 발이 지탱하면서 집게가 못 벌리는 거요 모르고 집는 거보다 알고 집는 게 더 재밌는겨 다들 화이팅 하자고 야 뭐 그냥 그냥 촬영 안 하고 하려고 했는데 쇼츠 찍으려고 했는데 들어가버리네 그럼 여기서? 여기서 잘해야 되는데 이거 되게 예민한 놈이잖아 발이 저기 들어갈 거 같은데? 말이 찹혀질 것 같은데? 그치? 오 잘들어왔어 오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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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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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하네 어떡하네 뭐 어디서 왔니? 너 어디서 왔니? 저희 집에서 왔는데요 우리 집에서 왔니? 어 잘 왔네 자 2천 원에 먹었어요 와 뭐야 갈라 그랬는데 미쳤네 오! 좀 있으면 추석인데 선물세트 뽑았어 추석 선물세트 집에 갈라 그랬는데 뭐니뭐니 어디서 왔니? 내려주세요 자 2,000원에 이렇게 뽑아야 기분이 좋죠? 찍을 생각도 없었어 그냥 쇼츠나 찍자 좋아 좋아 나오면 쇼츠고 5,000원 넣고 두 판에 좋아 또 남았어? 네 판 남았어 네 판 네 판 남은 거 내가 즐겨야지 네 판 남은 거 해 보세요 망을 해야 되나? 아까 딱! 우리가 잡는 방법 딱 그렇게 뽑아 저게 너무 붙었는데 일단 발 하나로 끌어 꼰대 생각하고 돌면서 일단 물어 일단 당겨 당겼어 잘하면 아까처럼 되겠다 자 자 또 꼬룩 나와나요? 응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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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갑자기 우빼이 따라준다니까 그렇지? 아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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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몰라 두 판 남았어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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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춥시다 과연? 나도 꼬룩이 터지나요? 꼬룩이 터지나요? 꼬룩이 터지나요? 꼬룩이 터지나요? 꼬룩이 터지나요? 꼬룩이 터지나요? 쩐내 날까봐 못 뽑겠어요 저번에 한번 뽑았는데 쩐내가 나서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 오늘은 기분좋게 빠이빠이 아오 맛있다 모짜렐라 tweaking 오 인덕 오 오 오 오 오 오 감사합니다.